왔다 좀 돌려보자 자 이동이동이동이동이동 이건 대장갑 착용이죠? 굴롯! 오케이 스나이퍼 라이플 오케이 그렇지 딱 강 나오네 거기있으면 나 죽여주셔하고 똑같죠 아 그렇습니까? 저격단장한테 한소리 들었대요 저격단장한테 한소리 먹었군요 좋지않나 여기? 아프지 않지 않나? 내가보기엔 괜찮은데 아닌가? 내가보기엔 괜찮은데 아닌가? 뒤쪽으로 하여 뒤쪽 네쪽으로 저분이 바로 우리 패밀리 저격단장이십니다 총소리나네요 뒤쪽 뒤쪽 이쪽에 자리잡고 누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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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리 여기 보면 약한 언덕에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머리만 빼고 막 내밀어서 보는거에요 그럼 머리만 보여요 저기서 보면 알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옇 오호 호호오화호옥 왔네 대박인데 야.. жен Sabrina 여기저격소는 자리선점이 좋아야되 야아 뭐야 이게 정확한 자리다 연수사항 한번 맞춰볼까 여기서 건색까지 1키로입니다 1키로 예 딱 건색 저격자린데 양각대요 양각대 시누름 펴지는데 시누름 양각대 펴져요 원래 딱 장전해가 쏘는거죠 정확하게 쏘면 때려받겠는데 음 자리 좋네요 발에 사지보대 어 모서리옷 자 봅시다 일단은 별일없네요 하발라가 너무 조용해서 심심할판입니다 어어 이래보니까 무슨 저격수 같긴하네 어 저격수 같긴해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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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저격수 같긴합니다 나쁘지 않네요 이러다 빌더으로 하버리옷 모서리옷 음 일단은 별다른일이 없습니다 뭐 저기 보고되는것도 아니고 조용하구만 조용해요 조용해요 일단 저거 한번 맞춰볼까 저거 저걸 한번 맞춰보는것도 괜찮을것 같은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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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물은 뭔가 쏘면은 부서질만한게 있어야하는데 밤같은데면은 조명 쏘면 딱 맞는게 표시가 나는데 어 지금 맞출게 없네 맞출게 없소이다 어 비니 아르마를 서든어택 따기에 비교하자니 아 그냥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어 그렇게 한번 비교해봤어요 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총게임하면은 기본적으로 알고있는 게임은 서든어택 아닌가 어 그래서 서든어택에 비교해봤죠 물론 서든어택은 절대 어 상대들만큼 저거 퀄리티가 차이가 납니다 패초에 1킬로에요 어 1킬로 저격하고 앉았는데 쓰읍 어 물론 그렇습니다 아이 너무 심심해 조준 숨 참고 발포 와 저거 맞아 방금 봤어요? 팅거리는거 첫발은 첫발은 바닥에 쏘는거 봤어요 예 헷 안속네 헤헤헤헤 안속네 헤헤헤 안속느구먼 헤헤헤 안속느구먼 어 에이 구라를 안속네요 헤헤헤헿 너무 철저해 어 너무 철저해 한번 봅시다 스나이퍼니 저저게 상점 바로 옆에 그 뭐니야 상점 바로 옆에 그 동그란 표지판 맞히실수 있습니까? 아 잠시만요 거리개있나? 아 거리개 없네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맞출수있나 한번 봅시다 헐 맞았어 헐 뭐야 헐 헐 헐 맞았어 맞았네요 야 할말이 없다 헐 헐 야 이거를 뭔 단발에 맞추고 있어 역시 저격단장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나중에 적에 사람 나도록 한번 싸워볼까 어 사람 놔둬보고 한번 싸워볼까요 야 봐야 길리슈트는 기본이야 일단 기본이 되어있어 브라이븐님 맞춰볼까요 브라이븐님 지금 어디계세요? 자 우리쪽으로 지금 총튀는데 자 잠시만요 우라이븐님 그 대기하고 있어봐요 그 어차피 뭐 그 스폰에 다시 살아남도니까 우라이븐님 거리가 한 1km 정도 되거든요 한번 맞춰봐요 한번 봅시다 단칼에 저.. 뭐야 단칼에 제거가 되나 한번 봅시다 자 지켜보는중 어 이제 뭐 적이 없으니 아군 맞추고있는 자 우라이븐님이 저기서 이제 대기를 하고있다 예 스나이퍼님이 우라이븐님을 맞추실겁니다 보도록 하죠 더워서 대기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누가 내한테 총을 쐈는데 정면 정면 성성성성성성성 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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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성망루 위에 있네요 보루위에 보루위에 지금 지금 브리핑합니다 성망루위에 지금 저격수 한명 아 한발 빗나갔다 한 1.1km 좀 더 될 것 같은데 전투 전투 적군 무소속군 A포인트 찍었습니다 과가가 조져버렷 자 일단은 걸어 됐으 보자 각이 안나온다 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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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훈련중이시 뭐니야 갑자기 뭐 저격수 나와? 이런 기본이 안되있는 어딨냐 지금 적 위치는 제일 위 망루탑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아직 1.1km 자 봅시다 1.1km 맞추고 자 생입니다 생이요 생 아 골로 갈뻔했네 뭐야 아군 지금도 아닌데 자 자 봅시다 1.1km 정도 거리가 납니다 아아 물을 먹으면서 누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나올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설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빠지 성탑 위에서 우리를 막 저격하네 대기 대기 건샵도 한번 확인해봐야되겠는데 어 지금 저희는 지금 반대쪽에 성탑 반대쪽에 어 저격수 두명 지금 누버있구요 어 지금 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탑이 여기가 이제 제일 고지거든요 어 여기서 나올수있는 방법이 요렇게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어 나머지는 전부 다 절벽이라서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은 피해를 받아야되요 어 그래서 멀쩡하게 내려오는 방법은 이렇게 밖에 못내려요 이렇게 밖에 어 저격수가 저기 아까 있었으니까 어 저기 정확하게 어 여기 있었으니까 아마 이렇게 삥 둘러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아예 절벽으로 뛰어내려서 어 목숨걸고 뛰어내려서 어 다른 포인트 쪽에 이제 제 위치를 잡겠죠 어서오세요 어 저 사람 넋뿌리 우라이버님 살았네요 근데 우라이버님 죽었어 결국엔 누구한테 저격당했나본데 아니면 제스판해서 뛰어오겠죠 어 그 두개중에 하나겠죠 아니면은 어 제스판해서 뛰어오지않겠습니까 사람하나 죽어있네 자 일단 포인트 잡고 봅시다 어 일단 총기상점은 어 총기상점이 저쪽이니까 저개를 보고 아마 내려올건데 아군 부상 해변가에 지금 뭐 개판 나왔구만 저격수가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하네요 어 어 카톡방이요 카톡방 멀쩡할텐데 저격소리 저격소리 정면에 살게 되는거 같은데 인내전 전 전 전 뭔소리지 아까부터 저거다 갖다 쏘는거에요 지금 누구하고 싸우는거야 자 포트 쓰읍 누가 어디서 하는거지 퍼드온 나왔다구 나이스샷 원샷도 오킬제거 완료 지금 방금 잡으나가 성탑 위에 있는 아이오? 잡으나가 성탑 위에 있는 아이오? 아니 밑에 밑에서 밑에 성탑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카피 됐 어 정확하게 왼쪽 밑에 지금 뭐니야 스나이퍼님이라고 이제 사격 이게 떴네요 어 잡았다고 이 죽으면 왼쪽에 바로 뜹니다 저 채팅창에 어 보면은 BF 스나이퍼라고 되어있죠 어 원샷 원킬이오 역시 저격단장이오 말그대로 단장이오? 참 대단합니다 진짜 자 보자 밑에 한 놈 제거했고 어 저격반 들어가실분들은 어 진짜 말해야지 어 억수로 빡십니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보자 일단은 살해놨어요 살려주세요 옆에서 오케이 포인트 하나만 찍어주실래요? 지금 딱 누버갖고 지금 성저격하고 있는데 재밌네 여기있네요 지도에 포인트 하나만 저 찍어주세요 포즈가 딱 똑같아요 딱딱 어 순한 저격수 어 전투기무병 보자 야 야 1.1키로 저격하고있어 아 그러시면은 적군이 그렇게 잘 쏘는게 아니에요 적군은 아마 외국인이니까 그렇게 잘 쏘진 못하네요 보자 보자 아까가 여깄다 전투기무병 저기있네 저기에 지금 시체가 돌아댕기는데 내려올라나 밑으로 밑으로 지금 내려올라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 성탑에 지금 저격수 두명있고 카발라를 뺏길거 같진 않은데 카발라는 일단 뺏기지않겠다 일단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살펴보고있어요 뭐 총 건샥도 지금 깨끗하고 어 건샥에도 일단 그렇게 큰 문제가 없구요 성에 있는 아들만 제압하면 될거 같은데 보자 이건 중력영향만 받아요 이 서버는 어 이게 습도 바람 그리고 이제 중력 뭐 이게 다 아르마에 다 기능이 있긴한데 이 서버에는 바람 뭐 바람하고 습도는 없고 이제 중력만 영향을 받습니다 어 중력만 영향을 받아요 원래는 이제 진짜 이제 스나이 이제 저격전 같은 저격모드 같은 데는 어 진짜 습도 바람 온도 그리고 뭐 기온까지 싹 다 다 봤습니다 어 진짜 현실에서 저격하는거 이게 태초에 군사 시뮬레이션이니깐요 실제로 전쟁을 시뮬레이션 하려고 만든거니깐요 뭐야 지금 돌이네 돌이구만 어 상대편이 안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단 말이죠 음 아 습도 계속 돌어다니고 있어요 예 보자 아 바람은 있긴해요 그니까 제가 잠깐 설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환경설정에 게임키면은 어 바람효과 비활성 되있죠 난착륙 자동드림 그 다음 스트레스 피해 게이지보기 뭐 다 있어요 어 다 있습니다 머리 머리 흔들림 어 바람효과가 안에 존재해요 어 이게 이니까 마크스맨 DLC가 나온 후부터 이게 있더라구요 바람 어 이게 마크스맨 DLC가 나온 후부터 이게 되는데 나 후에 이제 스읍 음 그렇습니다 아 여기 그니까 그거 하면 좋겠다 3키로 보복일제이라고 일주일 대기해야 할 판 그러게 됩니다 어 일단은 아 아까 우리가 봤을때 간말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아 아 바보 아이가 바보 아까 여기 빼꼼하고 있을때 한발로 쏴서 죽였어야 되는데 크... 때를 놓쳤네 쓰읍 확실히 근데 삼각대 딱 조정해 놓으니까 편한데 어 잘 안 움직이네요 삼각대 딱 조정해 놓으니까 쓰읍 오잇 쓰읍 한 명 저 뭐냐 돌교수 근처에 있으면은 돌교수 보내갖고 쓰읍 제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쓰읍 보니터를 약간 옮겨 볼까? 보니터를 약간 옮겨서 됐나? 여기 저기 꽉 나오나? 오케이 어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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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읍 독일공사 10명이에요 뭐랴 영국군 한사단을 석에서 못망가는과 비슷한데? 그렇군요 하... 저거 뭐지? 아니네 아니네 잘못봤네요 시친줄 알았어 병 위치 떴다 위치 떴다 일일하고 에이 젖어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약간 뭐가 좀 튀긴 튀긴 하거든요 저거는 돌이고 자 돌이고 일일 일일 없어 총소리 빼고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고요합니다 지금 고요해요 총소리 빼고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저걸 움직이는 안 보임 저걸 움직이는 안 보임 성탑에도 이동 없음 오케이 쨍 흠 흠 흠 아 보자 비혜님 성탑쪽하고 근처쪽으로 한번 봐봐요 저쪽에서 총알이 날라오는데 예 충알이 날라오는데 에이 쪽 주변 좀 한 번 봐봐요 에이 쪽 오른쪽으로 예 왜 아까 나를 보고 쐈단 말이야 성타고 문제없고 에이 쪽 숯불에 가려가 잘 보이진 않네요 이건 뭐지? 아 돌이나? 돌인가? 돌이네 돌이네 쓰읍 자 가자 자 일단은 집중 집중 집중하고 있습니다 돌이자 한번 쏴볼까? 흠! 쐈는데 저거 진짜 한거 아니야? 사람 아니야 사람? 저건 뭐야? 아니네 쓰읍 보자 저기 지금 안들어냅니다 뭐야 살릴게요 스나이퍼님 메딕 메딕 자 머리만 맞으면 된다 머리 숙여 도로 도로 은폐에서 전마들이 맞추진 못할거 같은데 일어나랑 깨! 보.. 보.. 보거 걸린거 같은데요? 왜 못 일어나랑 깨! 왜 못 일어나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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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는데 말입니다 아니면은 다시 한번 죽이고 살려볼께요 다시 한번 죽이고 살려볼께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 죽인 다음에 일단은 델고 가자 가자 일단 던져 됐어 한번 해볼께요 한번 하고 여기서 여기서 살리면 돼 살아나라 빨리 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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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인간지 치료했습니다 그냥 나갔다올테니깐 그냥 나갔다올테니깐 나갔다올테니깐 예 알겠습니다 치! 이게 뭐야 저게 아 저게 무엇이예요 저게 어이가 없네 저기 어디있지? 저기 어디있지? 저기 저기수가 두명이나 있는데 안비이! 비야소지 보이질않아 도대체 도통 어디서 쏘는지 알수가없어요 뭐지? 진짜 잘 숨었는데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숨었는데 없어 뭐 보여 소지 저기 없어 야 고스트야? 거의 스텔스 수준인데 이건 제 앞쪽에 맞은거 보니까 거의 좌우 높이는 거의 비슷한거같은데 어디서 쏘는것이? 일단 A포인트 근처인데 알수가없네요 어? 잠만 여기 희미하게 뭐가있다 희미하게 뭐가있는데? 누가 저기 미친놈이 찍어놨어? A포인트 여기 배신자가 있나? 여기에 아까 뭐 스나이퍼 둘이라고 찍어놨네? 미친거 아니야? 누구야 지금? 누가 찍어놓은거야? 이거 배신자가 있는거 같은데 투스나이퍼라고 누가 찍어놨어 뭐야 지금? 그룹장이에요? 그룹장이 누구지? 일단은 저는 아닌데 잠시만요 그룹장이 어 어 어 됐어 자 그룹을 초대할게요 뭔 놈의 헬기가 날라와 뭔 놈의 헬기가 날라와 뭐해 헬기소리 뭐해 뭐해 이런 미친 문제가 있다 일단 우리 위치 걸렸고요 일단 전맛을 지금 폭격하는거 봐서는 우리 위치 걸린거 같습니다 아리 미친 아리 미친 치 적헬기하고 적전투기 날라오는데 이건 뭐 답이 없구만 아 어딨는거지? 와아 이래 찾았는데 저걸 못찾아 말도 안됐네 뭔 미사일이 날라댕겨 성탑 멀쩡하고 왼쪽 꼭대기에 있다고 지금 레이더에 나오는데 지금 뭘 레이더가 믿을게 안되니 지금 뭘 레이더가 믿을게 안되니 저기 있다고 나오긴하는데 뭐 레이더가 믿을게 안되니 말이죠 일단 뺍시다 하나 둘 하나 곧 알겠습니다 일단 빼지요 그니까 공습보다도 네도요님 대공전차 끌고와요 그니까 전마들이 뭔 난리를 해도 대공전차 끌고오면 전마들이 답없어요 그냥 대공전차를 대공전차만 들고오면 자들 그냥 락다운해서 씹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린 공습보다도 대공전차 끌고와요 적육수도 대공전차 못이겨 저 어디가 밀를 거야 고를나무에 업드린걸 봤다고? 저 미치도 저 어디가리겠는거야 저 미치도 저 어디가리겠는 거야 엎드린걸 봤다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바로 근처에 지금 튀었거든요 근처에 쏘나 뭐야 답 안나온다 이건 뭐 견적이 안나와 아니 뭐 저격수 하나 잡을라고 뭐 폭격을 해 야 미친 아니 미사일하꼬 미친 뭔 놈의 저격수 하나 잡을라고 폭격을 해 미친거 아닙니까 포니 포니 지금 2대 3대 막 날라다니네 저격수 여기 있었네요 저격수 포인트 여기 있었네요 여기서 지금 관리게 되어있기때문에 이만들 돌아서 갔네 여기 있네 아 예산 낭비야 이거 미국입니까 어 저격수 하나 잡을라고 일대를 다 밀어버려 최곤데 너무 멋진거 아냐 아 예산 낭비야 이거 미국입니까 하하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일단 저격수 여기 있네요 어 저격수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구만 여기서 쏘는구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어딘지 모르지 아무리 차도 없더라 여기 아이고 참 뭐 미국도 아이고 치누크도 날라가 최곤데 자 뭐하는 놈들이랍니까 어 내 하나 잡을라고 지금 뭐 별의별거 다 출동했네 자 탄넣고 아주 그냥 공수부대에서 떨구지 왜 어 아주 아주 그냥 그냥 어 공수부대에서 떨어버리지 왜 여디야 어 어 말하기 무섭게 공수부대 떨어졌대 확인해봐야겠다 말하기 무섭게 뭔가 하나 떨어졌어 확인해봐야겠다 이건 모두가 이거 그냥 웬스트랜트입니다 어 그냥 오리지날이에요 오리지날입니다 아 지금 우 음 으 도대체 나 하나 잡을라고 몇명이 출동한거니? 나 하나 잡을려고 몇 명이 출동한거니? 어? 몇 명이 출동한거니? 봄 쏴야지 하루종일 전 죽고 있을래? 어? 봄엔 쏴야지 하루종일 전 죽고 있을래 임마? 자 만삼천원 땡큐 신속하게 근처에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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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겠네? 어? 하루종일 쏘고 있을래? 어? 아군 어? 다시한번 말해봐 하루종일 전 줄래? 어? 그렇게 전 전해서 어떻게 할라고? 제거 완료 이동한다 라풀전에서 덤벼 아이 뭐 저격전은 내가 씹혀도 라풀전에는 내가 진짜 발견한 상태에서는 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어? 지지할 자신이 있어요 에이 근거리전에서는 시가전에서는 어? 시가전 보병전에서는 최고지 어? 어디서 지금 덤비는가? 세트 보니까 어? 막주... 템 막주가 돌아다닌 것 같은데 만삼천원 만오천원 정도 있네요 만오천원 헬기 뽑으면 뭐해 조종할 사람이 없다니까? 헬기 뽑으면 뭐합니까? 조종할 사람이 없다니 어? 말을 헐로 들었습니까? 어? 헬기 뽑는 거 좋은데 어? 조종할 사람이 없다니까? 어? 땅크 아까 보셨자니는 어떻게 되는지? 헬기 뽑으면 뭐합니까? 조종할 사람이 없다니? 어? 지금은 대공전차가 필요하다 가자 일단 지금 대공전차 강의입니다 15,000원이 있으니 만원만 돈 모아서 대공전차 뽑으면 되겠는데 일단은 근처에 빨리 은행 가야 돼 은행 은행을 가 돈을 넣어야 돼 이 서버 은행이 그리 많지가 않네 오메 폭격 젠장 폭격 저 답 없어요 포기해요 저 폭격은 답이 없어 폭격하는 놈은 답이 없어요 우리가 폭격기를 어떻게 이깁니까 포기 제국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애폭이라면 우리가 씹어먹을 자신이지만 아이씨 뭐냐 장비전에서는 우리가 찔 수 밖에 없어요 장비전을 해봤어야지 그래도 아까처럼 보병전에서는 씹어먹지 않습니까 3들도 돼 보병전에서는 아이씨 저격수 2명 있다고 전투 헬기 2대 하고 정확하게 전투 헬기 2대 그리고 폭격기 1대 날라가고 작살되는 것은 예산낭비지 몇십억을 쏟아부은거야 2명 잡을라고 대단한데 어... 로드타운은 그는 배틀필드 어끼만 가능하죠 아르마에서는 씹 쓰나루 조정석을 맞춘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예요 한번 해봤어 정지에 있는 헬기 맞춰본적이있어 이동중이거나 하는데 그 맞춰갖고 쏘아갖고 떨어뜨렸다 그거 한 그게 우연 아니겠지 쏠수있다 그만은 네이비필드 네이비실 가야되요 어? 물개야 물개 어? 신이되서 그래 못맞춰 4500원 주네 아잠만 2만원던데 돈이 커질수록 부담이 된다 어 미친겁니다 그냥 어허 GTA하고 배틀필드는 가능해요 헌터발견 헌터를 일단은 싸게가자고 싸게싸게 싸게싸게 근처에 일단 좀 안전한데 좋아 저기 좀 안전한 은행있구만 안전한 은행으로 갑시다 빨리 탓 오케이 카빈 소음기 7.3 바로가죠 갑시다 다 탔나? 고고고 일단 타서에요 타서 저거 시오 갑자기 왜 레이걸려 됐어 어디로 가야되 아아 어디로 가야되지? 애니비 겟터 다운 어 겟터 다운 어디로 가야되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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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의 운신을 환영합니다 와아아아앙 참고로 저는 운전 정말 개떡같진 못합니다 여기 지금 타고있는 어 대원들을 싸그리다 지옥으로 보낼 자신이 있어요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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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운전이다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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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님 그룹 좀 어 운전중인데? 아 몰라 박으면 박으라 그래 어 보자 라이프님 없는데요 아 여깄네 됐으 뭐라 했어요 우리 어디로 가니? 직선으로 간다 몰라 직선으로 가자고 직선으로 가자고 빰빰 직선으로 가다보면 길이 열릴거야 3.4km 준비야 직선으로 충분히 갈수있어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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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날은다 날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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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딜 섰죠 아무일 없었습니다 그냥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km 정도 밟으면서 가도 헌터니까 아 직선으로 갓 아 뭔 놈의 선이에요 직선으로 갓 오요 됐어 뭘 밟을진 모르겠지만 그냥 갑니다 아저씨 미안해요 물어드리진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km 남자는 무조건 직진 직진입니다 뛴다 쿵 쿵 썕 됐어 뒤떼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괜 앞에 전부다 돌 ıld all gerne 자 2키로 남았습니다 상대편 전투기가 뜨기 전에 우리는 돈을 넣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을 넣을 것입니다 음 좋아요 현재 1.8키로 막간다 오케이 암속치대 돌아왔고요 암속치대 벗어놨고요 지금부터는 그냥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바른다 아 뭐 앞에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 직진에 자 1인칭 1인칭 개꿀잼 후방카메라 전방 보리다아 렉 렉 렉 렉 렉 이게 렉인가요? 렉인가요 모르겠군요 쿵 9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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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T 들어왔다 TNT 들어왔다 700m 좋아요 700m 자 700m 남았습니다 빨리 가서 더 넣고 문 가자고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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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m 400m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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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이대로 쭉 가면 돼 간다아 자연스러운데 어 육수로 자연스러운데 도착 지나왔 야 이 브레이크 없잖아 됐어 됐어 아저씨 미안해온 도착 음 좋은 도착이다 자 좋은 도착 돈을 넣고 왔다 20만원이 아니잖아 됐어 됐어 16만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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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이사 도착 내려가 한번에 썰어야될거같아 오우 쉣 내려 내려 엄청 쏴하되네 이제 제거 더있나? 쉬 아 아 딱 제거 으아아아아아 야 중기간총포대를 못잡네 중기간총포대를 못잡아 와아 아 저거는 그거에요 그러니까 MG같은겁니다 아 역시 중기간총포대를 못잡네 한방 스쳤뿐니까 죽었뿐해 와아 씨 야 중기간총포대를 못잡네요 어 씨 장난아닌데 어 살라카노에서 어 바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없애버리자고 가자 같이 온 분들은 이제 어 타고있다가 총맞아 죽었어요 에 타고있다가 아까 그 폭발터지면서 유탄맞으면서 어 다 가버렸죠 아 일단 쌀 살리고 죽을거 어 살리고 싸울거 그랬어요 뭐 금방가서 또 복감되니까 어 바로 이제 바로 위잖아 어 바로 가자고 어 제네럴샵에서 일단은 방타목 하나 새로 사갖고 바로 가자고 어 바로 이동 어 중기간소위창 자 불타를 부수는거함 그렇죠 저거는 진짜 보병으로는 잡기 힘들어 진짜 방금 저거까지 잡았으면 스페셜포스다 자 갑시다 62미터 아 진짜 저거 잡았으면 대박이었었는데 아깝네 그래도 보병은 다 때리 잡은거 같죠 보병은 없던데 안해보니까 보병은 없더라구요 하잇 하잇 총을 들고서 안되는구만 어 학살잼 어 나 우선은 살리고 싸울게요 어 살리고 싸울게요 살리고 이키 아 맞다 이키도 있었지 이게 너무 긴장을 하면은 있잖아요 그냥 긴장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거 있잖아요 딱 그 상태였어 어 그냥 딱 생각하나 점마드를 잡아야한다 어 그거 딱 생각 하나밖에 안 나더라구요 그래서 긴장을 해서 어 말 안묻구만 뭐해봐 다군이네 자 일단은 나토군거 하나 딱 사주고 아이템 GPS 딱 하나 해주고 다음 또 뭐있어 백팩 백팩 3단 없나 3단 어어어어 뭐 있을것만 다있네 없네요 이상 유즈컴플리트 이건 뭐지 락픽 레드캠 스킬 뭔가 있긴한데 뭔지 모르겠네 자 일단 두꺼운 갑옷을 입었습니건 갑시다 어 중..뭐냐 중기관총 제거하러 가러 중기관총 제거 못하겠습니까 어 이 옷 입고 중기관총 하나 제거 못하겠어 자 자 와 근데 진짜 아깝다 엄청 아까운데 일단은 뭐 보병은 다 제거했으니까 가면은 이제 중기관총 하나밖에 없을거에요 바로 가자고 총..총은 여기서 안팔해요 총은 건샵을 가야되는데 건샵이 근처에 없는 관계로 얘를 가자고요 허 무게사는 무슨 스타워즈 아 스타워즈 저기 3,000원짜리 어 가장 부피가 큰 이제 옷이죠 어 가장 부피가 큽니다 여기서 뭐 차량이나 1,400원 갖고 살 수 있는 차량 반군 차량도 못 살텐데 부상 모르겠어요 바렛이요 바렛은 그 폭격마저 날라갔습니다 아까 보셨죠 어 저격수 두병 잡는다고 심 뭐냐 폭격이 이루어지는거 돈 놓고 가길 잘했네 어 고두리구다리 슈트라합니다 그렇군요 어 모드패치 전혀 필요없는 모드고요 자 렉이 걸린거 봐서는 여기 뭔가 있다 가자 뭔가 있어 뭔가 있어 뭔가 있어 렉이 걸린거 봐서는 뭔가가 있구만 야 근데 중기관총 진짜 답이 없다 이건 엄청 센데 말 그대로 중기관총은 중기관총이야 어 스치면 갑니다 그냥 일단 보면 다 제거한거 같은데 오케이 이대로 붙어갖고 어 저기있는 놈 제거하자고 가자 어머네 어서오세요 차량주의 차량주의 뭐했어 라이드랑 설치형 기관총재 어 거의 터렌치네 터렛 야 저게 공격이 또 엄청 저게 12점이거든요 공격이 또 엄청 세고 어 장난 아닙니다 잡았나 정말 가실거같은데 일단 돈을 좀 챙기고 잡았나 잡았어 지압완료 클리어 어 지압완료했네요 야 솔직히 저거 한마리 못잡아서 내가 아까 진거야 와 속상하네 자 한마리 마지막 막탄 못췄서 내가 진거야 와 씨 저거 한마리 잡으면 끝나는거였네 대박인데 야 오만거 다했는데 자 한마리 남았었네요 오오 자 일단은 아 참 아깝네 타이탄 타이탄 로켓 빨사기 어 전마 한마리를 못잡아가 내가 씨 어 털렸다니 어 이런 쪽팔린 일을 봤나 얘는 뭐했지 클레모하고 뭐 기타 등등 뭐 그런거 밖에 없네 어 여기는 이제 라임하고 와 짜피르 좋은거 진짜 많은데 짜피르 야간투식이요 그 다음에 알시오 흑스러 많네 6.5탄부터 시작해가 야 장난 아니네 이거 털만하네 한번씩 한번씩 뭐 이거 털어주는것도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네요 응급처리 도구 넣어놓고 됐어 와 대박이다 어 야들 무기 뭐였지 아 티 이게 문제였구나 이거네 이거 이거한테 내가 아까 털렸네 한번 볼까요 한번 입어볼까 한번 껴볼까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미친거냐면 어 이게 연사력이 장난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저기있죠 자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네 59갱짜리 어 이게 이거에 맞아 죽은거야 와 클레모어부터 시작해서 맞네요 헛 분해하고 있어 뭐야 이거 서 뭐야 저 노르와이요 뭐하는거요 위장 와 근데 혼자서 진짜 많이 잡았다 이것도 움직이지나 움직이지네 오오오 헛 좋네요 스나이퍼잼 야 이거 떼고 들어갈걸 헛 이럴줄 알았으면 이거 떼고 들어갈걸 오오오 툰툰 됐으네 야 이거 분해해서 한번 쫙 싣고 갈까 아 그룹이요 오케오케오케 이거 한번 쭉 해가 싣고 갈까요 어 싣고 가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 어 싣어 정비하고 싣을자고 그 어 건물이면 내가 지금 그룹초대는 안해놨나 안했네요 왜 안했대 자 사람들 시청 확인하고 어 어머니 돈있는거 싹 다 줍고 타이탄 킷도 주워놓고 정비하고 이제 슬슬 가자고 아 이거 다 싫을까 이거 분해해서 다 싫을까 어 로드인 해서 적어서 놓자고 여기다 새로운 배 있어요 여기는 너무 가깝지않나요 오케 넣어줬다 방벽 다섯 블록 자 이것도 로드인해서 어 스트라이드에 넣어버리자고 오케이 어 스트라이드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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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것도 싣자 이거 못가져가는거 통초로 싣자고 그냥 어딨냐 여깄네 얘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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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총기 박스를 통초로 들고가자 탄박스잼 빨리와요 어 실어야돼 탄박스를 통초로 실어버리자고 아 저거 손이 아파요 들고 뛰면 그렇군요 쏠까? 자 저기서 로드인하고 인 됐어 숙소풍이 넣었고 야 블랙옵스네 자 탄 어깁시다 어깁시다 아 땀 우울아 손에서 피나요 그렇군요 야 철양안에 한번에 불에 됐어 불에 됐어 로드인하고 이정도만 실어도 되겠죠 다 실을 수 있나 아 다 실었네 가자 아 근데 이게 중요한건데 야 클레모어하고 대전차네 자 이제 어 슬슬 자 저기 포인트 찍을게요 절로 한번 갔다가 A포인트 한번 갔다가 이제 피라고스로 올라갑시다 이제 슬슬 피라고스로 올라갈때 됐어요 자 A포인트로 가서 돈 놓고 그리고 국제공항에 지금 10만원짜리 하나 있네요 정신 나온 놈인가 저거 국제공항에 10만원짜리 하나 발견 일단 빨리 돈 놓고 헬기 갖고 바로 강석 가자고 국 지금 뭐니야 A포인트로 이동하고요 A포인트 찍어놓은대로 그리고 국제공항에 지금 뭐니야 10만원짜리가 지금 쪘다가 사라졌거든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돈 놓으러 갑시다 운전사 누구요 이동 운전사 누구요 이동 운전사 누구요 이동 뭘 보는거니 양반 아하 튼튼하구만 이동하라 앞에 미션 떴네요 오케이 저건 뭐요 타운? 자 저 미션 확인해 봐요 자 갑시다 바로 앞에 이것도 장갑차긴 하죠 바로 앞에 또 미션이 하나 떠있네요 자 갑시다 자 저 앞에 미션이 떠있으니 바로 보자고 헬기 어때요? 뭐 좀 건질 만한거 있어요? 일단 돈부터 넣고 해야될거 같은데 일단 돈부터 넣고 하죠 이거는 약간 장갑이 좀 첨부되어있어요 장갑이 약간 첨부되어있습니다 자 일단 돈 집어넣고 8,130원 돈 집어넣고 자 이제 저 미션하러 한번 가보죠 왜 항공에 아무 소식이 없어?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맨테님 어서오세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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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뭔데 여기서 더 물어봐지구 건물한테 조금 한마디를 저게 한마디 카피데 진압들어갑시다 성비 조심 이동 안됬죠 카피데 가기 렛 어느 쪽이야? 총 엄청 태네 우리 보상병이세요? 바로 리무브합니다 매직 도착 저쪽 누구야? 도착 도착 지났죠? 교회 클리어 어딨는거야? 어디있는거야? 바 summit 시킨 윙 고깨 특수 콩 2층 클리어 잔다 확인해봐요 근처에 아직 오브젝트 클리어 안 뜬거 봐서는 잔다이 남아있는거 같은데 되겠습니다 한 놈 더 해주세요 위치는 파악이 안돼요 대로봉 확인하면서 근데 이 뚫림 일단 이거다 싶은데 한번 볼까? 뭐 있냐? 별거 없네 이거 아직까지 들깨서 열수겠구나 아직까지 들깨서 상자가 안 열리네요 어디있어 이거 어떻게든 적군 한명 찾아내요 어딨지 근처에 뭐 전혀 안비는데 어딨는거야? 어딨지 지금 반란군 어 반란군 NPC하고 지금 싸우고있어요 반란군들은 인식이 억수로 빠르기 때문에 좀 위험하긴 하죠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어딨지 어딨지? 없어! 나이스 샷 클리어 어딨지? 자 한번 열어보고 한번 탱화 한번 확인해보죠 이거 어디있었어요? 자 일단 제거 뭐있냐? 뭐있나? 와 알람 못하고 잘 되겠네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출발 14 14 14 15 15 1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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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입니다. 고소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오케이. 다 챙겼습니다. 이동합시다. 바꾸고. 갑시다. 전부 차량 탑승하고 이동합시다. 상황 제거 끝. 이동하죠. 저 한번 저 누구예요? 저 길가 서긴 사람 누구예요? 지금? 저 길가 서긴 사람 누구예요?